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후간 명산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를 떠나 조용하게 걷고 싶은 분들과 그동안 막혀있던 백두대간의 한 줄기, 한복정맥을 걷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명산길을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오후간 명산길을 소개합니다. 명산길은 정릉탄방안내소에서 시작해 포토포인트인 전망대를 지나 형제복 입구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명산길은 어떻게 가면 될까요? 거리는 2.4km이고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산길로 출발해볼까요?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명산길의 포토포인트인 전망대가 나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일 왼쪽 봉우리는 특별 보호구역인 보현봉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나요? 북한산을 대표하는 문화유적인 사적 162호, 북한산성의 성문 중 하나인 대성문입니다. 대성문은 전쟁이나 유사시 임금이 통행하는 문으로 이 성문을 이용할 것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성문 중 가장 크게 지었습니다. 명산길의 포토포인트인 전망대에서 북한산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어볼까요? 그럼 다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삼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북한산 둘레길 평창동 방향으로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앉아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조금 쉬고 갈까요? 숲은 겉에서 보기에는 조용하고 고요하지만 다양한 생명체가 함께 공생과 경쟁을 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무는 자라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뽑는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피톤치드의 주성분인 테르펜이라는 물질이 숲속의 향긋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이곳에서 나무가 주는 천연 비타민인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조금 쉬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를 지나 계속 내리막길을 따라가니 작은 나무다리가 나옵니다. 나무다리 아래에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네요. 아주 맑죠? 뽀젓한 참나무길은 명상을 하기 좋은 장소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참나무는 쓰임새가 많아서 진짜 나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산에서 가장 많은 나무가 바로 참나무인데요. 작은 도토리 한 알에서 커다란 숲을 이루는 참나무는 동물들과 곤충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이곳은 명상길 구간 중 가장 넓은 휴식 공간입니다. 이곳을 지나 평평한 흙길을 따라가니 다시 나무 계단으로 둘레길이 이어집니다. 올라가니 부각산 갈림길이 나옵니다. 명상길에 있는 부각산 갈림길은 북한산에서 부각산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복길입니다. 일명 김신조 루트로 막혀있던 이 길이 열면서 북한산에서 부각산으로 이어지는 한북정맥의 흐름도 되살아났죠. 이 갈림길에서는 정릉동과 평창동 방향 둘레길은 물론 북으로는 북한산의 형제북로선, 남으로는 부각산을 지나 서울 성과까지 갈 수 있어서 탐방로의 요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큰 바위가 보이네요. 바로 거북바위입니다. 홍해 남공규 대사는 꿈속에서 개시를 받고 산에 오릅니다. 대사는 산을 오르는 중 큰 바위 밑에서 비를 피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꿈속에서 찾으라고 한 거북바위였던 것이죠. 거북바위 아래에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니 호랑이가 나타나 매일 곁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북바위 옆 계단을 따라 들어가면 바로 고보감입니다. 이곳이 명산길의 마지막 지점인 형제봉 입구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지나온 5구간 명산길의 마지막이자 6구간 평창마을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저희와 함께한 5구간 명산길 트레킹 어떠셨나요? 구간마다 다양한 매력이 있는 북한산 돌레길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간대의 마지막 지점인 형제봉 입구입니다.